여성으로서는 어떤 사회의 벽을 부수고 그리고 사회의 제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적인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더 두꺼운 벽, 더 높은 벽을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마르퀴리를 보면서 지금의 여성도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벽을 넘고 그 능력치가 더 그 누구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치지 마시고 저희 함께 힘내면서 또 열심히 저희가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함께 연대합니다. 화이팅! 응원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현재까지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곧 한 발짝 앞이 빛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빛을 향해서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마르퀴리이신 여성분들의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응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마르퀴리 여러분 정말 화이팅이고요. 응원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빛날 날이 올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더 많은 멋진 마르퀴리 같은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답은 없었어. 내가 답을 만들어 정답이 질문을 바꿀 수 있어. 화이팅! 항상 힘내시고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말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르퀴리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멋진 발걸음을 이어가고 계시는 현대 마르퀴리 여러분. 그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현대 마르퀴리 여러분들의 미대함과 노고를 존중합니다.